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이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이런 어떤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정말 믿을만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확증하는 이런 공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믿어져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할 때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을만한 그런 책인지 이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삼가가 우주의 기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우주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또 은하계 지구를 물러내고니와 엄청난 그런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과연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는 답을 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네 가지 그런 굉장히 축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돌려주었네 우리가 4대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 신앙 세 번째가 재림 신앙 네 번째가 인만웨일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개의 기둥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이런 확실한 우리가 그런 믿음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창조 신앙이 뭔가 말씀드려요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 그냥 내가 왔다 가는 게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인만웨일 신앙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고 내 삶 속에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 했잖아요 아메? 재림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성천을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재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인만웨일 신앙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학교에 가면 뭐를 배워요? 창조론을 배운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진화론을 배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창조를 확실히 안 믿고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네모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창조신앙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확실한 창조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어떤 생각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요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마물을 창조해 주셨는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 목적을 그러니까 그냥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림 보란식 이걸 믿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대 여기서 졸업해요 여러분 왜?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이 우주의 이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여기에 이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태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보통 6천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라 해야 될까? 현재 있는 이 지구의 나이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때가 6천년 전이거든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활하도록 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6천년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언제인지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는 아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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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굉장히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정말 그런 태초를 말하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태초되어 있는 창색 1장 1절에 태초보다 훨씬 오래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색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정확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 진화론을 배우는 또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그걸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그 작은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초밀도의 원초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대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이니까 대폭발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팽창해가지고 이 온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 학설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진화론의 믿을만한 학설인가 나왔는데 이 빅뱅 이론의 문제점은 뭐냐 그 원초적인 물질은 그러면 우주의 대폭발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 원초적인 물질은 그러면 어디서 생성이 됐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답을 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대폭발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아무도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런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학설이지 진짜로 그런 게 됐다는 그런 확실한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창조론인가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기독 종교의 경전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그게 더 분명한 거다 이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는 그냥 어떤 허구한 이런 악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증거 하나님의 자신의 증거 말씀 속에 있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로 창조가 명확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는 그렇고 여러 가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메바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진화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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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것들이 많은 종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생명체가 더 진화된 것은 고등 생명체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나오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를 과정을 거쳐서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최고의 그분들이 말하는 거로 하면 그런 진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 하면 최고의 진화를 된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이 화석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중간 화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등 동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생명체에 대한 그런 중간 화석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화가 되었다는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다인이 종의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책을 써서 이런 게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게 과학적이다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다면 지금도 계속 우리가 진화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진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너무 약서에 허점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화론의 허구를 인정하면서도 창조론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진화론이 너무나 허구성이 많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과학계에서 나온 그런 많은 양심적인 노벨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양심적인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냥 분명하게 나왔죠 이제 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양이 이건 나오려면 어떻게 계속 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화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동물원 각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그냥 탁탁탁 그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그냥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러면 창조를 하셨는가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그분의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저 이제 이게 여러분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아무런 의심이나 궁금증이 없이 이렇게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는데 아 보니까 성경에 창세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 이제 쭉 그래 다 나오죠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나오냐면은 천사들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럼 이 천사들은 언제 만들었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런 우리가 천사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영물이라고 그래요 천사들, 슬압들 또는 그룹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은 슬압이나 그룹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천사들의 그 단계에서도 훨씬 그 높은 하나님의 보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천사들을 그룹하고 혹은 슬압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영물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해요 천사 그런데 창세계 1장에는 보니까 뭐가 안 나왔어요? 천사를 언제 만들었다 안 나왔죠 그러면 창세계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그때부터 거기에는 천사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 골로세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명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며 창조되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럼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물이 다 누구로 말며 하나님으로 말며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누가 창조가 되었다? 천사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장세기 한 2, 3주 지나면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애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 찬양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영물들 천사들을 하나님 먼저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창조의 순서는 그거예요 이제 성경이 골로서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죠 천사들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다 지으셨다 했잖아요 천지 창조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이 창조로 내는 점진적인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완벽한 창조를 했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을 전제 머린말처럼 이렇게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밝은 것을 낮이라고 어둔 걸 배밀하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시고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있죠 또 물을 모아서 묻히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쭉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의 전제 머린말이고 점진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창조를 완성했다 이런 학설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랬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아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가 완벽한 창조였는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네 이것은 뭔가 큰 혼란과 혼돈과 이런 어떤 엄청난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이것은 다시 완벽한 창조로 했는데 이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혼란과 공허와 혼돈과 이런 것이 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를 하셨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굉장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굉장한 어떤 시간의 간극이 있다 이제 간극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굉장한 간극 그게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믿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때 창조가 어떤 창조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였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풀며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이후에 운행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대격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질서가 다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에나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또 이게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물을 드러나게 하니까 그걸 무트라고 했죠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걸 모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뭐가 있었어요? 물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창세기에는 우리말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창조라는 말과 만들다 이런 게 틀려요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 그럼 바라는 뭐예요? 창조는 무예에서 뭐예요? 유 없는 것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게 이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 만들다는 것은 아사 그러면 나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무는 하나님께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죠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창조입니까? 만든 겁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말이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1장 1절에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거기에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기에 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뭐라고요? 창조하시되 그랬죠 다른 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안 하고 뭐냐면 지으셨다 이렇게 지으셨다 그러면 지었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하기 좋아한 사람들은 1장인데 아 대개 오늘 목사님 복잡하게 한다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곳에 여기 누가 다녔어요? 수년이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운행하셨죠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나 해가지고 다시 빛이 있었고 궁창의 물, 궁창의 물 또 하나님이 물을 모아서 바다라 하시고 무틀 드러나 육질하시고 이렇게 계속 창조해 가죠 이런 사역을 자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 3절 사이에는 이제 간극이론이라고 해서 엄청난 어떤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에 엄청난 그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이제 이걸 이제 간극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원어에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말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접속사가 거기 있어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접속사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된 그곳에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오요? 바로 이것은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마귀 마귀가 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에스겔스 28장 에스겔스 28장 11절로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왕을 여의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인이었고 원래 그러네 지혜가 뭐예요?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또다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농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사탄이 나왔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를 지은 거잖아요 사탄을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냐면 덮는 그룹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영물들이 있는데 그 영물들 가운데 굉장히 높은 최고의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천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미가엘 또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또 하나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루시엘 루시퍼라고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하나 안 났네 이런 이제 천사들이 있어요 이건 미가엘은 군대장관 소식을 전하는 그 다음에 이 루시엘 혹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는 이 모든 그룹들 천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이 귀에 있는 그런 영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뛰어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최고의 높은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놀라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영물인 루시퍼가 그런데 이제 이 영물인 루시퍼가 어떻게 했냐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했냐 거기에 2사에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네가 쏠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 나와요 가장 높은 기름붐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그리고 온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소고와 비파와 이런 것 악기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애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최고의 주위에 있는 이런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내가 무별류에 나의 보호자를 두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지가 뭐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3분의 1의 천사들이 루시퍼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벽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하늘에서 천사가 심판을 받은 때 쫓겨날 때 3분의 1이 같이 그 반역의 대열에 숨으로 말려마 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는 이런 엄청난 무질서와 혼돈과 이런 것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있는 이곳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다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4분의 재창조해가지고 지금의 우주 지금의 지구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다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그랬어요 이거 공발 하나님이 태초의 전제를 장조하신 거 보니까 이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왜?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니까 물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드신 거야? 이거 지금 그때 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미 물이나 땅은 있었네? 그럼 이걸 언제 한 거지? 굉장히 이런 어떤 저는 성경을 그냥 읽질 않아요 제가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있어서 얼른 누구에게 말을 못했었던 거죠 자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겠죠 음악하고 찬양 하나님을 경비하는 천사장이고 근데 교만했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음으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내가 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 한번 보겠어요 2사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두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뭐를 했다고요?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구나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구원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구원받아 천국가는 그냥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먹든지 마셨는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편, 19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스 1장 20절 우리가 잘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속에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런 건 다 하지 못해요 창조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털어져도 이게 우주의 질서가 다 깨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고 계실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혹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면 네 여기 보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하셔서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메 자 그리고 잠원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겠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고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냐고 이렇게 하면요 이걸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천국 가입니까? 이건 아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마무를 창조하셨는지 이거 물어보면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해야죠 영광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다겠죠 창조했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돈 벌어가지고 그때 목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 벌어서 성교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때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목사님들 뒤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책을 읽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 책에 보면 그랬어요 아빠와 엄마 그 정자와 난자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진정한 그런 성공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삶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목사님 후원하고 이제 젊은이들에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길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데 내가 하길 원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병신도 때 계속 그걸 알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쓰시려고 한다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사표 쓰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월급 많이 준다고 막 오라는 데도 있어도 어때요?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집안에서만 전 녀석이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집사람도 안정된 직장 다니고 저도 들어가면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 갈 수 있는데 다 그걸 버리고 이제 목회자 일을 간다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저 놈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살아야지 나를 지으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 번 거기 우리는 7번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창조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한 번 1번 같이 읽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으신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온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야 그리고 세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왜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자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겠죠 그럼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분이 창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창조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보내셨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을 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창조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것 가운데 행복지수가 낮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을 가지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그래가지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적지 왜 나는 또 눈이 쌍꺼풀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춧구멍처럼 적어 왜 나는 코가 또 이렇게 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눈도 크고 쌍꺼풀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빨도 이쁘게 나고 이러면 다 좋은데 왜 또 나는 턱이 좀 길어 뭐 이런 말 별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지구상에 78억 한 80억 되는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처럼 굽다가 좀 잘못 구워보니까 많이 구워가지고 새카맣게 되고 덜 구워가지고 하얗고 우리는 적당히 구워서 누리끼리 하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창조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요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정말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나를 창조했다 이런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열등감이라든가 또 이런 막 그런 자신의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면서 막 우리라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 뜯어 고쳐 눈도 고치고 뭐 코도 막 세워버리고 요즘은 막 보니까 좀 또 턱이 길게 나오신 분들은 여자분들과는 턱을 또 막 깎아버리더라고요 이야 그건 무섭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때요 그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려고 딱 천국문 앞에 섰는데 여기 누구 있어요 우리 노효숙 자매님이 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딱 보더니 어디서 왔어요 목포에서 어디서 신앙 꿈의 교회 신앙 생활을 써요 근데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왔어요 딱 보더니 아니 아닌데 많이 뜯어 고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럼 원판 대조를 해봐야 되겠구만 뭐 이런다고 하는 그런 재미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뜯어 고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막 어떤 권사님 그런 돈 많은 권사님들은 이야 막 이 피부도 그냥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깎아버리고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나이가 딱 드시니까 그 깎았던 피부가 이제는 색깔이 막 이상하게 변하고 더 좀 안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항상 비교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이런 것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 그런 어떤 이기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 뭐가 돼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무슨 산사태 무슨 천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그런 책임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잘 그거를 관리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나?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나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17절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돼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그 다음에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세나에서 사나이태가 다쳐서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창조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불가능하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없다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인나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우주의 대폭발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물들도 천사들도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종류의 그런 생명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 우리가 그걸 잘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계속 제가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적인 유실론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런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이건 진화론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화론을 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예 이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화론에 맞는 답을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계속 고등학교까지 진화를 배우는데 그런데 이 진화론을 배우면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다 나중에 예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게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에 가면 옛날 소련에 가면 다인의 그런 종의 교훈을 쓴 다인의 그런 진화론 박물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잖아요 그 사상이 모든 것을 그냥 사람도 물질로 바불어요 우리는 이 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천하보다 귀하게 본데 모든 인간을 그냥 물질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이런 세상 속에서 잘못된 그런 계속 그런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주입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이런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딱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화론이 딱 이게 배어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제 계속 다음 시간에 천지창조에 대한 걸 쭉 인간의 창조 이런 걸 가정 만들어내는 걸 쭉 이어서 창세기는 여러분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기원을 다 말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